오늘은 학교 가는 날 07년생 18살에 딱 남고생 감성 브이로그 이런걸 미국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4 나 이런 감성 브이로그 찍으면 안 된다고 아 맞다 끝만일까 이부터 해야지 아니 먼저 해야지 여름 ㅅㅂ 참 그런데 이걸로 봐 이걸로 봐 줄지? 얼마짜리 내 신발 봐 이쁜 으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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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끄고 너 죽여 빨리 갖고 와 그치 안녕하세요 수빈티비의 수빈입니다 소개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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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으응 뇌이 잡는거야 kiego 끼고있어 으응 가슴이 아 지가 야 이..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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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상상해 아 그럼 왜 이렇게 도망가야 겠어 도망가야 겠어 도망가야 겠어 도망가야 겠어 도망가야 겠어 나이 먹으니까 안 된다 야 나 이거 원샷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니건도 니건 아니지 오빠 두 입 마셨나 두 입 마셨어 이거? 시골패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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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방송국에 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방송국에 갔으면 좋겠어 나 너무 끝났어 도망가야 겠어 도망가야 겠어 고마워 근데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한데 그니까 그 돈 받고 기분이 개같이 하는 방법이 이루어거든 이거 뭐냐면은 1학년 애들이 우와 범죄티비다 솔직히 손에다가 뭐라도 한번 그려봐야지 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해? 이래 됐습니다 뭐야 너 진짜 미친 짓 아니 근데 이거 내가 혼자 그린 게 아니야 진짜 안 지워지는데 학교 끝났다고? 어 아니 그냥 나만 보이면 어? 유튜브 몸에다 뭐라도 한번 그려봐야겠다 하면서 빨리 학교 끝났으면 좋겠다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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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 혼자에다가 무지 못하고 남은 가 없는데 아까한테 기아는 거 아 아 아 이 양반들 진짜 남은 가을때 나 한개 밖에 없먹어 왜 아 아 김중은 뭐예요? 아 오늘 망했어 간이 지를 못해 무슨 즐기자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좋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아니야 쌤 이거 봐요 이거 왜 일어났어 당했다니까요 쌤 유튜브 보시면 증거 자료가 있어요 저게 잘 되겠습니다 너무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이 저런 날이 흐름을 나갈 수 있고 두 가지 시간을 알게 하고